맛있네. 한 입만 더 먹고 이제 애들 주러 가자. 그러자. 아 이거 상편지요? 먹어봐야 돼. 먹어보자. 우리가 미역국 준비했다.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많이 담긴 미역국이니까 맛있게 먹어졌으면 좋겠고 한 번밖에 없는 2019년 생일을 제식으로 축하한다. 축하한 곳.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확실히 맛있다.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서로 미역국 이렇게 끓여주자. 뭐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. 5분도 안 걸리니까. 서로 이렇게 끓여주고 해마다 제 생일 축하해 아론이 형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. 생일 축하해!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